자 계속 오버 가보도록 하죠 자 스킬 하나 그죠 예 제가 코덱을 다시 인텔 걸로 바꿨어요 기본 코덱으로 화질이 또 어떨지 모르니까 한번 화질을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걱정되는데 예 코덱을 바꿨어요 지금 그 드팔라님은 그 H164 코덱이 깔려있지 않나봐요 컴퓨터에 자 어디로 가지냐 아 원래 기본 누구나 다 갖고있는 코덱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코덱을 그 코덱을 여기서 쓰는거거든요 아프리카가 압축코덱으로 잠깐만 이전보다 많이 뭉개지나요? 아뇨아뇨 그 아뇨아뇨 그 지금 뉘언유하고 시계자렌뉴은 그 그 바꾼 코덱 바꾼 바꾼걸로 보시고 계셨거든요 아까랑 비교해서 어떤지 아까랑 비교해서 어떤지 봐야됩니다 일단 한 한 30분정도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 코덱으로 확실히 확실히 그거보다 움직일때 많이 뭉개지죠 원래보다 원래 맨 처음에 그거보다 그냥 매력 좀 zy 아 근데 이게 커뮤터로 봐야지 알텐데 컴퓨터로 봐야지 확실히 할텐데 그 모바일보다는 인형님 어서오세요 자 뭐 저런 것 좀 해야 뭐 헤드샷으로 쓰려고 그냥 대중은 뿡빵뿡빵하면 그냥 다 죽지 뭐 뱀비란 말이야 내가 모두 다 헤드샷으로 그냥 활로 그냥 머리로 빵 하고 깨뜨려주겠어 시원하게 굉장히 시원할거에요 저 뭐냐 뭐 아 오늘이요? 오늘 병원 갔다오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어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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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지 쟤는? 아 저기있네 지금이요 자 헤드샷으로 자 둘다 빨간색이에요 저 둘다 빨간색일 때는 쟤네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오케이 하얀색으로 변하겠지 쟤 저리로 갔는데 얜 누구랑 오케이 바로 변했죠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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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야 일로와봐 어디가니? 어디가? 안보여 어떻게든 이어가 도망치고 옿게이 덜키지 않고 다주겠죠 야아 역시 라라크루프트 얘를 조종하고 있는 내가 더 자나는건가 이거 뭐지 GPS 장치 이거지 뭔가 입수로 했네요 이 벙커는 월드워드2에라 아마 일본인이잖아 일본의 무슨 벙커같다고 하죠? 어 너무 춥대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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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구요 아 이게 없어지네 타이런트는 어디서 오세요 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조심조심 자 저기 두명있어요 잠깐만 저거 아이 들켰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 도망가지마 머리 아잇 오오오오오오우오 OO 야 쟤 야 조진이 왜이렇게 빨라 우오 조진이 겁나게 빨라 조진이가 무슨 벙개공에 콩콩을 때지 그냥 대충조진하고per хотя 왠데 대충조진하고서 썼는데 왜이렇게 잘맞지 인명풍 아 뭐야 여기 이 불을 가져가는 이유는 이거 태우려고 이거 태우면 경험치인가 스킬인가 천천히 조심조시 오오 아유씨 아유씨 헤드샷을 못맞췄어 어쩔수없죠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알려주기 위한 내비게이션 mpc야 쟤네들은 내비게이션 mpc에요 야 이쪽에 길이 있으니까 뭐야 이건 여기 꼬린 하는거 같은데 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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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무일도 안들어가잖아 미치 어 여기 뭔가 있네 왠지 이걸 뚫으면 꽝하고 막 그 가스가 튀어나올거 같구요 저거 저기야 저 빨발빨발빨 동화동화동화 그리고나서 가스가 찼으니깐 이거를 던지는거야 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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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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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tug 오오오깜 오오오aya 워이 오오 돌돌 언져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야 아아! 오오! 피하고 오오오오오 덤벼부시지 자 피하고 피하고 뭐어뭐어뭐 누구한테 맞는거야 오오오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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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아 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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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죽일 수 없어 여기서 죽일 수 없어 어 오오오 피하고 오오오 피하고 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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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오오 피하고 피하고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좋아 오오오... 오오오오 뭐야 이거 총알이다 없네? 화살이 없네? 야아.. 화살이.. 자.. 뭐야? 화살이 없어 그냥 화살 내나봐 화살 화살 오케이 아이고 모자님 어서오세요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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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화살 화살 총알은 별 필요없고 아 이쪽으로 갈수도 있구나 야아.. 야 이쪽으로 가서 이 높은 데서 높은 이점을 받고 싸웠으면은 금방 죽였겠네 자 여러분들 할 때 이 높은 데가 있으면 모든 싸움에서는 고지를 위치한 사람이 스킬 싸움꾼 업그레이드 사움꾼 업그레이드 스읍.. 탄착 용량 오케이 그러면 화살도 더 많이 갖고 다닐 수 있는거 아닌가? 화살도 한 다섯발 정도만 더 그럴거 같은데? 처음에 이집발이 향기는거 보니까 아 여기 인형물 보이네요 아 여기 인형물 보이네요 음.. 별가 없냐 가자 네비게이션 자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NPC 아이고 자 이 위로 가라는 소리 아닌가? 여기 위로 나왔으니까 아 이쪽 길이 맞다는걸 알려주기 위한 네비게이션 NPC였나보네요 예 말씀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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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되지? 아우 다왔네? 아우 다왔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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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돼 이미 다 망가졌어 아니 망가진대로 근데 왜 지키고 있었던거야? 그저 그저 아우 아우 저기까지 올라가야돼? 아우 저기까지 올라가야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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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또 올라가야되나보네요 어 잠깐만 화살 짓고 자 화살 숨을.. 어? 16발밖에 안되요? 화살이? 화살이 16발밖에 안되네? 아 뜨거워 야 이 씨 야 주의성 없게 라라야 왜 그걸 자꾸 야 천천히 자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너무 오른쪽으로 오어어어아야뇨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천천히 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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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자 자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마 아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천천히 뭐야? 왜? 둘 아우 됐다 어우 추운데야 이번에 더웠다 추웠다 아주 그냥 사람을 기지 외부 현재 위치 자 저기 위까지 올라가야되요 보이시죠? 어? 여기 뭔가 있네 장위 이건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했네 이건 뭐지? 의상? 권총도 있구요 뭐 라이플 솔직히 뭐잇 잘쓰진않는데 냅더고 냅더고 돈 아깝다 어차피 활 밖에 안쓰는데 뭐 어어어 너무 오른쪽으로 하지 말고 어우又cc 야이 이거 흔들어야겠죠? 흔들흔들're 흔들흔들 와 realtà 우와 River 오오오 오오 쟤네들은 무슨 조준을 번개 꼬리 콧구멍나 오 자 뭐 이렇게 금방 금방 쐈 누가 어딘지 모르겠어 저기 있네요 아오 자 헤드샷 헤드샷 한 명 더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다 죽였나? 어? 누가 있어요? 너 건축소인데? 건축소는데 누구야? 이게 이게 정말 신기한 점은 알아서 은폐 은폐를 하고 알아서 일어서고 알아서 몸을 숙여 내가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어 자동이야 자 어 뭐야 뭐야 저기 있었네 아이고 나왔나 아 아 맞췄는데 아 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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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야야 연약한 여자한테 화살이 없네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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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이 부족해 어딨어 어 여기 어디서 오 오 뭐야 뭐야 어디서 어디서 난거야 오오 야 못맞춰 저거봐 조주는 저렇게 번갈프로 콩고만드시 어? 안맞았어? 어이구 어 아 아 또 화살이 없네 여기 뭐 화살이 없나 어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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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가득인데 화살이 없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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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어 저기잖아 나와 인마 오호 야 이리와 야 근데 이 거리에서 헤드샷을 맞춘다는게 정말 놀랄 놀자지 나와 야 야 이거 봐 자동으로 숨어 이거 봐요 이게 얼 얼마나 아 아 나 씨 화살이 없어 야 죽어 또 누구 있어? 그 아 아 아 아 또 있나 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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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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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화살 꼬르빵금 와서 오세요, 리알이요 화살을 내놔라 위에 올라가면 화살이 있을려나? 아, 얘 있네요 아, 뭔가 있네 자, 화살 화살 몇 발이냐, 이제 어? 야, 화살 그래도 3말밖에 안 돼? 어디야 어디야 저기다 3발 있어요 지금 2발 있어요 야, 너 화살 어? 화살! 3발 어, 뭐야? 얘 오오우! 존 주지 어허옹! 오오우! 오오오 야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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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무관 더 무관 더 무관 더 무관 오오 피하고! 흐허 오오오오. ult Das*** 올라가자마자 유scene 그리고, 나 당연히 살았oz 덩치 큰 녀석들을 좀 보내줘 덩치 큰 녀석들이 오면은 뭔가 다를거라고 생각하나? 어차피 한대만 주면 죽는데 큰 녀석이건 작은 녀석이건 어디냐? 어딨지? 저기있네 자! 빨리! 어허오오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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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나갔어 찰나 larva이 순간은 딱 맞췄어야 되는데 나와 오케 자오오오 깜짝 깜짝 놀리다 깜짝 깜짝 놀리기 없어 너 여깄지? 여기 있을 것같어 왠지 근천 그렇고 아 여깄잖아 으니으으아아 mainstream 어 화살이 아 뭐 이상한데 나오려고 덩치 큰 녀석인가? 아이 정말 덩치 큰 녀석이잖아 아이고 덩치 큰 녀석이에요 근데 당연히 살았지 내가 그럼 죽을거라고 생각했냐 스트롤 라임 스트롤 라임 살았다 난 지옥의 사자야 너희들한테 군맨 찬사가 다 들어왔어 엘씨 아유 왜이렇게 잘 피해 이상하다 원래 못 피했잖아 원래 잘 못 피하는데 갑자기 잘 피하니까 뭐가 이상한데 뭔가 있나 화살이 좀 있나 화살 아니 화살이 없어 자 인양물품 으쌰 65개 야 인양물품 거의 1000개가 됐는데 1000개가 1000개라고 해봤자 많아보이죠 금방 없어요 업그레이드 한두 번 하면 끝나 그냥 화살을 좀 내려오지 난 화살이 일곱발밖에 없어 아니 좀 화살 좀 주지 야씨 야 너희들 그러는게 아니야 화살 그거 얼만한다고 비싸려나 자 인양물품 총 1000개 넘었네요 화살이 없어 와 화살이 없어 너 화살 화살 내 발 화살 회수 그거 찍어야겠는데 아 난 그래도 좀 예전보단 실력이 나아졌겠지 하면서 했는데 화살 그래도 못 잡았네 음 음 이대로 화살 부품을 얻지 않고 그 양궁까지 가면 사냥 그 시합용 활까지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텐데 아 여기 올라가야 되지 참 아 어떻게 내려가지 자 시작이에요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게임으로 고소공포증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게임인데 아이씨 다 때려먹어 부러지게 줄 알았다 뭐 뭔가 올라가면은 사다리가 부러지고 뭔가 잡으면 무너지고 어휘는 무서우세요 도움먹어 아 여기 올라가지도 못하겠다 웃어서 쟀 뒤에 봐 보이는거 봐 자 끝인 줄 알았나요 천만 해요 아직까지 갈길이 남아있어요 오우오오오오오옹 흐흐흐흐흐 잊지 잊지 또 끝나졌네 잊지 어어 조심조심 아잇 엉덩이를 이렇게 하지만 그런거에 신경써서 제가 없어 야 뒤에 점프해 여기서 점프를 한다고 우하하하 마울 알렉스 알렉스 자 가장 높은 곳이니까 무선이 잘 터지겠죠 이제 막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이렉스잖아 야 저기 전기까지 자 구조신으로 다이렉스 아 이 옆모습도 라라 보기 좋다 이야 진짜 얘..너무 예쁘다 흐흡 흐흐흐흐흐흓 멘탈. 이는 러시아의 라이드로의 시장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는 러시아의 트랜을 위치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Please respond! Come on! Come on! 멘탈. 멘탈. 이는 러시아의 라이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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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러시아의 라이드로의 시장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시장에서 러시아의 전화을 입력합니다. 거의 다운을 입력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시장에 대한 확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에 가고 있으며,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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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sagenst.. 최소한. 응. 전화 필요해. 한 불. 아. 지금. 제가 실패할 수 있어. . . ㄴ. ㄴ. ㄴ엉. 그로프트 만능 만능 서바이벌 서바이벌러? 이렇게 내려가죠 아유 아 이거 했어야되는데 이거 했어야되는데 이거 연료탱크다 자 이렇게 어? 불 붙일 방법이 필요하되요 불 불을 쳐줘 그쵸 음? 오우 저거 그건가 부싯 부싯 그 부싯부싯하는거 오우 파이어 스트라이커 언제든지 이제 어허 오케이 물을 붙이죠 오 야야야야야 아우 야 내가 다치면 어떻게해 어후후후 x4 저기 터지 저기 터지지 아 거기서 불을 치고 있으면 어떡하냐 바보 같은 데로야 어? 저거 뭐야 예아아 야아아아 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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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오오 안다 안다 대피하고 오케이 XXX 오 야야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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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아 미쳐버렸다 아니 도대체 뭐지 오 오 오 잠깐만 파일럿이다 야 쟤 쟤 쟤는 일단 뭐 구해 구해 구해야지 잠깐 어 뭐야 뭐야 오오오 어어 어이거이거이거이거 får 쟤 NYX가 어 야 점프했어 여기를 오요 어뜬다 저리 두 마르지 야 점프 자 오오오 조심조심 오오오 이야 여자의 몸으로 아무 장비 없이 맨몸으로 야야야야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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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삭쌤는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무조건 죽이는게 자기네들의 목표인가 어우 다이너마트 아니야 저거 야 어이구 아 머리를 맞출 수 있었는데 야 어 아따 아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휴... 얻은 건 없고 고생만 지지라게 하고 아휴... 좀 쉬자 도저히 머릿속에서 따쳐버릴 수가 없다 많은 날에 갑자기 폭풍가 생기면서 비행기로 추락시키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야 활 활 화살 화살 그 회수가 있을텐데 화살 회수 야 화살 회수 어 시체에서 화살을 더 많이 하는 거 화살이 너무 좋게 라우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 폭풍! 이 폭풍이 없어졌어 이 폭풍이 그냥... 그 폭풍이 흔들어졌어 라우라! 이 폭풍이 흔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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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돌아오래요 오케이 알았어 일단 돌아가자 어? 여기 인형물품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으어어여!! 야야야야야야 오 오 오 오 absolutamente 마지막에 살았어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것저것 해가지고 살고있는 라라 크롭들 이거 뭐야 이걸로 발사 어 어 어 이거 부러지네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뭐야 어 어 어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유그럼 말도안되는 아유 죄송합니다 말도안되게 죽었어요 전투해서 죽었어 어 자아 빼고 어오어오어오어오어우 야 이 자식을 어딨냐 이거이거 이거 빨리 죽여야되 오오 이거 빨리 죽여야되 이거 오오 저거 저거 빨리 죽여야되는데 저거부터 빨리 죽여 이거 오케이 아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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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야 안죽었네 어? 오오오 어? 야 화살이 없네 나와 나와 좋아 화살이 없어요 쟤네들 화살 뒤지면 그 화살 좀 나오겠지 아까 그거 찍었으니까 자 화살 네 발 쟤네들 저기 어떻게 가지? 점프하면 되나? 오케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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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땡겨도 되나? 아우 다 돼 다 돼 로프 달려있는건 다 되는거 같애 자 점프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야 여기 실체들이 좀 있을텐데 몇 발주냐? 화살 원래 네 발 좋은데 이거 총알이잖아 아니 총알이잖아 아이 화살을 줘 화살 아 이거 화살 찍어놨드만 이건 뭐야? 레이안 언니 맞아보세요 자 이쪽으로 가야나? 어 저기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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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근데 죽는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가는건 맞는거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건데 여기 지금 내가 화살이 있어가지고 먹어볼라고 했다가 안되나봐 어 여기도 화살이 있네 여덟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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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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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투 살려나? 야 야 아무리 밧줄이 달려있다고 해도 그렇지 저게 힘이 증거가 되나? 아니 문을 뜯어버리네 아니 문을 뜯어버리잖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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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끄럼틀 야 스키장에서 저집 많이 하죠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나도 그래 아까까지만 해도 해가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폭풍이 왔어요 이게 갑자기 생겨났다고요? 뭔가 이상해요 다른 방법이 있을거다 어 한명 살아있나보네 어 한명 살아있나보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이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제스옵데이 제 말이 들려요? 근데 뭔가 이상해 되게 침착하죠 되게 침착해 목소리가 원래 막 윙급하면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제스옵데이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다 막 이래야되는데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제스옵데이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의 선택은 그의 선택은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선택은 내가 그의 선택은 그의 선택은 내가 그의 선택을 못하다고 생각해 그렇네 음 구하러 가야겠대요 고집쟁이 라라크로프트 가보죠 파란색이 있는대로 어 왜 계속 낙목을 못하냐 아 정말 아프게 저 세명이에요 제가 흩어진거 기다리죠 한명은 여기에서 지금 보고 볼 것 같구요 한명은 절로 갔구요 자 다 터졌어요 어 야 절로 가는데 자 화살 화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여기 한명 내가 죽이지 않았나 밑으로 떨어졌나 아이 밑으로 떨어졌나보네 아 오줌싸고 있었구나 아이 자식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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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서 오줌싸고 있는데 죽었구나 별로 미안하진 않지만 이해는 간다 이걸로 이걸로 맞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무한화살이거든요 이걸로 맞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팁을 드리자면 어 활 부품이 됐네 팁을 드리자면 이제 화살이 없잖아요 이거 이거 써면 돼요 이거 이화살은 무한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 티비는 생각이 났어요 음 자 뭐야 뭐야 일정 도시 같은 곳에서 남자들을 비행했어요 이성은 미쳤어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여기 타만 이번엔 납법 제대로 해보자 으쌰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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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법을 해야지 자 무전기름 계속 켜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가야되나 저기 뭐야 아 아잇잠잠잠잠잠잠잠잠 이것도 켜는거 아닌가 저건 경험치 않네 아잇 이렇게 타고 하나 둘 하나 둘 유겨 하나 둘 유겨 만약 군대 계신 분이 있다면 나를 무작위하고 그러겠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가는게 아닌가? 잠깐만 여기 뭐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많네? 여기저기 되게 많네 뭐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 이거 어디야?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디로 가야돼? 잠깐만 여기가 아닌가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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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타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잘못했어 연기가 갑자기 어디 보이다가 안보여지? 여기가 아니고 어이구 어어어 여기 같은데? 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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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네요 어어 아 저기저기 저기네 자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해보면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직접 해보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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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미안하다 여기 또 일 보고 있는데 내가 아 자꾸 왜 일 보고 있는 애들을 죽이게 되지? 왜 게임으로 그렇게만 늘어났지? 왜 게임으로 그렇게만 늘어났지? 아니 남자가 그 일 보는 거는 여긴 비닐무덤이 근처에 있대요 이게 여기 보이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비밀무덤 같은데 어 인양물품이야 이거 뭐 뭐야 이건 여기다가 묶어놓은 다음에 죽인거 같은데 그렇네요 여기가 무덤 뭐 충천이라든가 무덤같은 보물있는 곳은 퍼즐이 하나씩 있거든요 퍼즐이 하나씩 있는데 방곡형 활 드디어 활을 업그레이드를 했군요 그리고 고리 트리거 임시 제작한 고리 트리거로 연사율을 높입니다 연사율을 높였어요 연사율을 높여서 도움이 되었군요 연사율을 높은 곳이었어요 보통 이런 그 아 일단 다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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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건가 자 이걸 올리고 오케이 오오오오오 자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물리법칙을 이용하는거죠 물리법칙을 자 빨빨리 돌려 돌려 돌린다음에 최대한 빨리 자 여기서 올라간다음에 이걸 타는거야 이거 타! 탄다음에 바람이 쭉 불면 저기로 매달리는거죠 자 쭈압 자 간다아아 어어어 어 안되는데? 좀 더 굉장한 바람 필요한거야? 뭔가 부족해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 볼까? 자 다시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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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고우 어 뭐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가다가 말어 어 뭔가 이상한데? 가다가 맞는데? 뭔가가 더 필요한거 같아요 어 어 여기 갈수있나? 안돼요 자아 자아 울린다음에 아유 말도안되고 이거 punk ㅎㅎㅎㅎㅎ 이거..이거? 아 저기 올라가는게 있는데? 자아 꽝 꽝 어이 저 시간이 필요하다고? 왜 이렇게 올라가서 뭐 들어가는데 이거를 움직일 수 있나 아아 잠깐만 혹시 여기 밑에 아아 불을 올리구요 울리고 이걸 다시 닫구요 자 다시 한 번 아유 이거 오이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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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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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